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6일 낮 12시 40분입니다 UFO 이야기를 하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UFO 이야기를 하면 우주를 이야기하게 되고 인간 존재를 이야기하게 되고 지구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인간 존재가 얼마나 이 우주 전체에서는 사소한 것인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합니다 안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 신비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UFO는 업무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UFO는 자연현상에 대한 흥미를 가진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추적하다가 결국은 정부도 미국 정부 또 프랑스 정부 정부도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현재는 동조하는 쪽으로 끌려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오늘 미국 국가정보국이 그동안에 주로 미국 해군이 수집했던 UFO 관측기록 144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발표되자마자 제가 공개를 해드렸고 그 직후에 원문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조갑재.com에 영어 원문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Preliminary Assessment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이분들은 UFO를 안 하고 요새는 UAP라고 합니다 미식별 공중현상에 대한 중간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차분히 읽어보고 제 일부를 알려드린 데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국 언론 중에서 조갑재TV와 조갑재.com이 이 UFO 주제에 대해서 가장 심층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공군 레이더 관측병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이런 미스터리한 현상을 취재한 경험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의 기초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의 기초에서 상상을 합니다 공상이 아니죠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한 9페이지 보고서인데 몇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Physical Objects다 이게 뭐냐면 UFO는 자연현상도 아니다 헛것이 아니다 무슨 빛이 반사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물리적 실체다 이 말입니다 물리적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기반을 갖고 있는 물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UFO는 실체다 물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동안 UFO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구름을 잘못 본 것이다 풍선을 잘못 본 것이다 등등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게 여기에 이번에 공개한 것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주로 대부분이 미국 해군 조종사들이 관측한 것입니다 해군 조종사들이 헛것을 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헛것을 본 게 아니고 실체가 있다 실체는 물체다 이 말입니다 물체 UFO는 물체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UFO는 물체다 그 다음에 21건 중에서 18건의 경우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18건의 관측 자료에 따르면 첫째 이 UFO가 공중에 정지되어 있다 고고도에서 정지할 수 있는 비행기는 지금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헬리콥터가 저고도에서 그냥 조금 흔들흔들하면서 호버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바람 방향과 거꾸로 맹속도로 달린다 그 다음에 기동을 갑작스럽게 한다 이것은 관성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놀라운 속도와 가속도로 보인다 그런데도 동력원이 안 보인다 동시에 여기 또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시그너츠 매니지먼트 시그너츠 매니지먼트란 말은 UFO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독특한 행태를 보인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문장 하나가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몇 개의 사례에서는 라디오 프리퀸시 에너지가 측정되었다는 겁니다 라디오 프리퀸시라고 하면 무선 주파수 에너지 무선 주파수 에너지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전자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가 감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FO에서 전자기파가 감지되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일정한 주파수니까 UFO에서 의도적으로 전자기파를 쏘았다는 겁니다 전자기파를 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UFO 관측 사례에서 독특한 게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가 UFO에 접근해 가지고 이게 미사일을 쏠까 하는 순간 갑자기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레이더가 마비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쏘려면 쏘는 장치, 발사 장치를 눌러야 되는데 발사 장치가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 레이더도 잡히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력한 전자기파가 작용했다는 거죠 강력한 전자기파를 쏘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즉 이거는 외계인이 모으는 아주 굉장한 기술을 가진 기술을 가진 쪽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특별한 암시입니다 암시고 그리고 이게 헛것이 헛것일 수 없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관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 조종사가 관측을 한 거니까 특히 레이더로 관측을 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관측을 하고 전자 광학 장비로 관측을 하고 그리고 무기 추적 레이더에다가 UFO를 딱 럭온 하면 딱 잡아 버리면 그 뒤에 눌러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Weapon Seeker라고 하는데 무기 추적 그리고 눈으로 본 것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것은 실체가 있다 물체다 이 얘기입니다 UFO는 물체다 특히 라디오 프리퀸시 에너지가 전자기파를 쏘았다 이 말입니다 전자기파를 쏘았다 그런데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아주 국가적 조사를 미국보다 더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UFO가 마당에 내려앉았다 어떤 사람이 마당에 내려앉았다가 떴다 그런데 그 마당에 가보니까 내려앉을 때 땅이 푹 꺼진 게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조사팀이 거기에 있는 풀 그리고 토양을 검사를 했더니 강력한 전자기파에 노출되었고 온도가 한 800도까지 올라갔다 여기서 전자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적 보고 책임자의 증언에 따르면 민간 비행기가 UFO에 접근하면 UFO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데 전투기가 접근하면 UFO는 상당히 방어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경계를 한다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결론은 안 내렸지만 일단은 미국 보고서는 군사시설이나 군사적 시험장 주변에 UFO가 많이 발견된다 하는 것도 아주 특정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140 사건 중에서 한 것만이 풍선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측이 매우 정확했다는 겁니다 140 사건 중에서 전투조종사 본계 역시 다릅니다 한 것만이 풍선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런 이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다 즉 이게 외계에서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지만 그것을 배제할 증거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결론을 냈겠다 어디까지는 이건 중간 결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UFO는 항공과 국가안보의 위협적 존재다 왜냐하면 11건 11건의 경우에는 추적하는 비행기와 추적하는 비행기와 UFO가 충돌할 뻔했다는 겁니다 11건 미음 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더 조사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것도 최근에 미 해군 중심으로 UFO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분석 방식을 표준화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국 공군은 아주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UFO에 대한 보고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조종사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최근에 미국 공군도 이제 보고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의 한 분 나래를 펴 보십시오 이번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는 UFO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보니 지구상의 기술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는 외계에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문학자들한테나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외계에서 올 수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상반되는 UFO라는 실체가 있다 외계에서 왔다고 설명이 안 된다 지금 현재는 이 정도입니다 그럼 다른 우주의 오묘한 원리를 더 알게 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도 빨리 지구에 UFO를 보낼 수 있다 하는 또 그 이론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이론은 항상 발견되는 거죠 발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구가 외계 어느 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되고 있다 그 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앞선다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의 마하 2,3 나가는 전투기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지구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눈 쪽으로 가능성이 열리면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분쟁 이념 갈등 또는 인종 갈등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로 생각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 정부의 이 공식 발표는 인류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지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